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항조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요 서울 패밀리라는 그룹이 불렀던 노래인데요 내일이 찾아와도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요즘 한참 여러분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아주 노래 잘하는 신인 가수인 김다나씨와 함께 내일이 찾아와도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니가 떠나던 그날 눈물 대신 웃음이 보였네 차마 울지 못한 마음은 아쉬움 때문이었네 니가 떠나던 그 다음날 웃음 대신 눈물을 흘렸네 혼자라는 아픔만이 내 곁으로 빌려왔네 내 곁을 떠나버린 떠나버린 마지막 순간 마지막 순간 내가 보냈던 마음을 너는 알 수 없을 거야 내 일이 찾아와도 나는 나를 찾지 않겠지만 나는 내 일이 찾아와도 나는 너를 그날 때야 나는 너를 그날 때야 나는 너를 그날 때야 나 일찌야 나 일찌야 아멘